메트로 벤쿠버의 대표적인 골프장, 쌀의 골프클럽, 18홀 규모의 챔피언식 코스와 나인홀 코스, 그리고 12,000 스케어 피트의 클럽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골프장 내 래우스 탭앤 그릴에서는 전문적인 요식팀이 한국인 고객들을 위해서 환상의 궁합, 치맥 콤보, 푸짐한 양의 이탈리안과 클래식 피자 콤보, 온가족을 위한 이탈리안 패밀리 콤보 등 야심찬 메뉴를 선보입니다. 이제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한 쌀의 골프클럽으로 오세요. 레스토랑으로 오세요.